유학자 남명 선생이 목욕하면서 남긴 시로 유명한 가마소 위쪽에 자바 캠핑 차크닉 하기 좋은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서너 대 정도 주차 가능하고 야영도 가능합니다. 가운데로 농수로 물이 흐르고 있어 활용하기 더욱 좋습니다. 그늘이 필요하면 물가느티나무 아래서 야영하면 됩니다. 다리 아래 황토방 닮은 공간도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 신원면 부사리 1625입니다. 거창에서 밤티제로 타고 합천호 쪽으로 가다가 양지 삼거리에서 우회전 후 1.5km 가면 됩니다. 합천호까지 6km 창포원 13km 감압산 풍력단지 14km입니다. 가마소에서 합천호 쪽으로 4.5km 내려가면 점터가 있습니다. 길 옆에 꽤나 넓은 공터가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공터에서 작은 소로로 진입합니다. 내려가는 중간에 밤나무 아래 야영한 곳이 있네요. 내려가니 돌과 바위와 물과 소나무와 백로 외가리가 모두 모여 합창하는 듯한 아름다운 광경이 보입니다. 한쪽 그늘 아래 야영할 수 있는 곳이 있네요. 경남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1121입니다. 직선거리 250m 맞은편 위쪽에 병아리 펜션이 있습니다. 물놀이하기에 좁거나 아이들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합천호 쪽으로 400m 내려가면 도로 옆에 무릎에서 허리 정도 깊이의 드넓은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그늘진 곳을 포함해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늘진 곳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